안녕하세요 주목 cgr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2022년 4월에 새로 입고된 친환경 야자 매트 입니다 이 야자 매트에 대해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야자 매트를 선택하기 위해선 품질이 중요합니다 그 품질 기준은 조달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달청에서는 두께를 기준으로 20mm 30mm 35mm로 나누고 있고 두께 30mm를 기준으로 폭 1m의 길이 10m 무게가 40kg 이상의 경우 좋은 야자 매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목시절은 이렇게 좋은 품질의 야자 매트를 수입하기 위해 두께 35mm 폭 1m의 10m를 기준으로 무게가 66kg인 야자 매트를 수입하게 됐습니다 내구성에 좋은 야자 매트는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번째 특징은 이렇게 위사 경사가 매우 촘촘하다는 겁니다 촘촘한 이유는 원사 중량이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계 제조 방식으로 되어 있어 기계가 탄탄하게 당기면서 재직하기 때문에 이 틈이 벌어지지 않아 매우 촘촘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원사 꼬임 방식이 있습니다 원사를 만들 때 한 방향으로 합사를 해서 만드는 원웨이 트위스티드와 두 가닥을 꼬아서 만드는 투웨이 트위스티드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는 원사 두 개를 엮어서 꼬는 방식으로 이 야자 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풀림 현상이 한 방향으로 만든 원웨이 트위스티드 방식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야자 매트 단면은 두께가 35mm 입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야자 매트의 모든 두께는 이렇게 다 35mm 이구요 두툼해서 앉으시면은 쿠션감이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야자 매트의 특징으로 이 코이어 와이어 즉 야자의 섬유질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야자 매트의 풍성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좋습니다 이 야자 매트의 시중가가 1m에 1m당 약 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물류비랑 원자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비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드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인폭을 좀 드리기로 했고요 1m에 1m당 9,500원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개 묶음으로 구매 시 저희가 할인폭을 좀 더 크게 드려서요 5만 5천원 정도 더 깎아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당분간 행사하는 거라 기회 되실 때 꼭 구매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납품할 때 저희가 절단해서 팔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한 롤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만약 가져가실 때 배송 방법은 직접 오셔서 방문 수령을 더 권해드리고요 아니면 화물차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신게 택배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이걸 착불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롤당 5만원 정도 해요 엄청 비싸죠 만약에 자동차로 가지고 가시는 게 한 롤을 만약 가져가신다 해도 훨씬 더 남는 훨씬 더 이득이시죠 그러니까 승용차로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SUV나 화물차를 가져오셔서 저희 창고가 경기도 광주 초월업에 있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방문 수령하시던가 아니면 저희 대표번호로 문의하셔가지고 이거를 화물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번호는 저희 아래 적어놓을게요 1644-3663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야자벤트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항상 좋은 제품을 이렇게 받아와요 그러니까 유통기간 짧고 그다음에 새 제품으로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이 소개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저의 좋은 야자베트를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목 cgr 이었습니다 이었 momento 180 kV 1000 px LG Chevron